나는, 오늘 아내를 죽였다. 나는, 오늘 아내를 죽였다. 아니, 무슨 말이에요? 시체가 없으시다니? 덕진아 씨 이거 뭐예요? 유족한테 이래도 되는 거야, 당신? 여자 발자국인데 누가 있는 것 같아 자긴 날 떠날 수 없다는 거 알지? 소리가 전해있어 이현설이가 이렇게 쉽게 끝낼 리가 없어 죽은 걸로 위장한 겁니다 여보세요, 당신은? 이봐, 박진아 씨 기차 어디 있어요? 지금 다 그 여자한테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자긴 당황할 때 기억보다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, 처음부터 당신들이 뉴스턴이라는 여자를 몰라! 자긴 당황할 때 기억나는 거 알지? 네, 감사합니다.